오늘은 왕이 되는 날입니다 형제들을 죽이고 피해군주의 왕종으로 죽이하는 날입니다 이전에 사극에서 맘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딱 이 스크레임이 오신 마음에 들어요 딱 제 옷 같네요 기분이 좋습니다 이중기 씨랑 인터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중기 씨랑 인터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우리 23입니다 연애는 지금 하고 있어요 특종입니다 연애는 지금 하고 있는 영상편지 한번 저와 함께 연애하시는 우리 팬 여러분 축하합니다 황제협회용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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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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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제!